사심전 소촌 너무 예쁘다 그치? 다 골목이 예뻐 오빠 고마워 잘 읽을게 안녕하세요 무슨 책을 보고 계시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봐요 소장님 무슨 책 읽으세요? 곧 독립할거에요 월급에서부터요? 개미탈출? 5년안에 만들어줍니다 얼마 만들거에요? 끝 끝 음 맛있는 면 맞지? 응 벌쭉크아버지 그리고 양이 너무 작은거 아니야? 손살이라서 그렇구나 맛 자체가 나 맛은 괜찮아 양이 어이가 없네 1인분에 12,000원인데 근데 엄청 국물이 자극적이어서 밥 맛있을건데 그치 겨울 눈빛이 나은게 아주 휑했던 냉장고가 예쁘게 꾸며졌어요 귀여워 진짜 안 어울리게 뭐하시는거에요? 느낌이 왔어요 잠시만요 11시 다 되갔네 이 책은 앞으로 저의 바이브입니다 나 성공할거에요 사람이 안하던 짓을 하면 나 먼저 잘게 안녕 우린 이제부터 시작이야 안녕 우리 2023년 이 사람 술 안먹었어요 오늘의 저녁 닭가슴살과 내가 좋아하는 아보카도 파김치 김 김 조금씩 다 먹어서 이제 큰거 먹어야되네 난 조미가 안된걸 좋아하는데 조미 조미 김이군 여기 안김에다가 아보카도 넣고 파김치 넣고 아보카도 넣고 짜장끼리 찹쌀 she's 엄마 마 jobs 고백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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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만에 수영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두겹습니다 우리 얼마나 차갑인지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지금의 영하 8도 수영할 때 너무 더운데? 1분이 2년 더 너무 더워 안기 걸려 그리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 오늘 이 정도는 오늘 양호하지 맥주 마셔야겠어 그런 핑계를 역시 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지 와 짱맛 쉬운 조합이에요 오빠 아보카도에 생선 이거 하니까 유튜브 같은데? 신세계를 맛봤어요 오빠가 이렇게 티비를 보고 있어도 밥을 먹으면 여기 잘 들리는 거지 앙이 사준 마이크 테스트 A S 앙이 사준 마이크 테스트 A S R 앙이 사준 마이크 테스트 M R O B Q R S D U V W 활민 바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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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하게 ắn 재수 아 재수 열무김치를 먹어볼게요 그 많은 음식들 열무김친데 우리 엄마 열무김치 무슨? 이 사람 너무 말이 많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결국 소주를 깐 출탱이입니다. 그 맛있냐? 다 먹었지? 아, 이거 남은 거 먹나면. 아, 이게 조금만 먹겠지? 한 잔 먹겠지?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아, 아직 찍은 거야? 아쉬워. 그냥 퀄리티 지닌다. 아, 한잔하시죠. 음, 뭐야? 같이 찍었지? 루도브스. 루도브스. 루도브스에서 먹어서 기억 안 나. 루도브스의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랑. 루도브스의 맛있더라고요. 루도브스의 맛있더라고요. 그걸 찍는다고? 그는 뭐야? 그럼 빼고 오기서. 어? 사이드인데 아주 메인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이 2주일 차입니다. 저희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갑자기요? 잘 가. 이거 올라가? 잘 가. 잘 가. 오빠. 취했어? 왜 이렇게. 취했어? 눈이 풀렸는데? 소주 두 병 먹었지. 나이 먹나? 아니 나 한 병밖에 안 먹었는데? 그리고 딱 한 병 더 먹었어. 그럼 두 병씩 먹었네. 다 신하들이 진짜 막 나이 먹어서 두 병씩 먹었거든. 말이 되나? 웬일로 데리러 왔대? 뭘 웬일이야. 맨날 데리러. 수영 가기 전에 닭과는 소스, 닭과는 소세지, 닭과는 소스, 닭과는 소스, 만두에. 팔김치. 음. 팔김치 맛있다. 팔김치 맛있다. 집에서. 이제 그런 법들이 약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대요 약자를 보호하게 되어있어요 맛있겠다 이거 써봤어? 어 연말 마무리 잘하고 건강하자 연말 마무리 4명 다 보였어요 다 채워 나도! 너 한 잔을 먹는다며 나 진짜 한 잔째야 기다려 조절하고 있는가? 어 나 소리 안 타잖아 사랑하는 우리 빛이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사랑해 고마워 모자야? 빈이야 왜 이렇게 꽉 샀어? 내꺼까지 내꺼만 하나 사 같이 써 둘이 아 이뻐 아 이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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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너무 이쁘다 고마워 B 그 다음 먹자. 아니 찍어 먹어. 먹자. 고맙습니다. 수영 갈 거야? 수영 갈 거야? 내가 물었잖아. 내가 묻고 싶은...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수영가는 우리 너무 건전하고... 피곤하다. 휴시방 가고 싶다. 못 간지 한 달이 넘었다. 나는 그냥 침대 들어 놓고 자고 싶다. 자기는 아깝다. 이제 술도 안 땡긴다. 술은 안 땡긴다. 종이의 집 나온 기념으로 예쁜 와인잔과 로제 와인을 따보아요. 오 완전 예쁜데? 아 못 참겠다. 알타리에 와인을 먹어보자. 지니가 준 매실 원주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다이소이에서 산 오징어 수면과 또 지니가 준 술을 한 번 더 까버렸네요. 역시 불금쓰. 싱그러운 거네. 모든 상대방이 줄 수 있다. 아니 지금 이거 세 명째데.. 여러분 수영 왜 갔다 왔어? 하지만! 이번 것도 기대된다. 저게 있지 말고! 사장님의 사장님의 지적을 내려놓은 파프리카 입니다. 맛있다! 이거 맛있다 그치? 오 대박! 커플 비니 쓰고 사각턱을 조시러 가보아요. 턱턱턱턱! 오빠 약간 나홀로 집에 그.. 도둑놈 같아. 너 마음을 훔쳐버리겠어. 아 병원 대기가 길어서 순댓국을 일단 한 그릇 두지고 다시 가보자. 맛있겠다 그치? 새장 제대로네요. 오빠 이렇게 들깨가 많은 순댓국을 먹으면 술이 들깨. 생양고를 얹으면 짱맛이 있습니다. 신나게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왜 저렇게 먹어야 되지? 진짜 맛있게 생겼어. 맛있겠다. 최고의 한지 다. 진짜 맛있게 생겼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니가 막 목걸이 다 주고. 진짜 멋지? 라면 끓여줘서 고마워마 다 먹게 고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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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요일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치 아 어제 옆으로 3시 반까지 누워만 있네 그치 머리 신기하게 생겼다 우리 일요일에 이렇게 보낼 수 없어 그러므로 이불빨래를 하러 갑시다 내일 월요일이다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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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